LG 디스플레이 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김광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이고요 2분기 실적 프리뷰와 하반기 실적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이어서 영업 손실 3,590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된 시점이 2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IT 제품군들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노트북, 모니터 같은 제품들 판매가 좀 잘 된 측면이 있었고 TV 쪽에서도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 외형은 선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구매 허들이 좀 낮은 이런 저가 LCD 제품들 위주로 출하가 많이 된 측면이 있어서 제품 믹스 측면에서는 조금 악화가 돼서 적자폭을 개선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1일부터 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배경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분기 그러니까 TV 쪽 성수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LCD 패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광저우 팹 우리가 1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광저우 쪽 화이트 OLED 팹 가동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뜯어서 보면 일단 우선 첫 번째 LCD 패널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절적 성수기 이기도 하고 이제 2분기 때 TV 세트 업체들이 좀 재고를 보수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좀 재고 수준이 너무 낮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이제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TV용 LCD 캡파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쪽 10.5세대 지금 국내에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8세대 원장 대비해서 한 1.8배 정도 큰 원장의 사이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0.5세대 팹이 신규 가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LCD 패널 가격의 상승을 굉장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수의 강도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광저우 화이트 웨이리티 팹 가동 임박은 이제 가동이 임박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빨라도 4분기부터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팹이 가동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풀리 가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램프업에 필요한 안정화 기간이 한 짧기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감안을 했을 때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4분기가 돼야 4분기부터 빨라도 4분기부터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22.4조원에 영업 손실 7,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적자폭을 이제 만회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는 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OLED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한 30% 내년 기준으로 36%까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OLED 제품군의 비중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유지를 하지만 OLED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여전히 높아진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익 기여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LED 부분에서의 이익 창출 능력이 증명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빠르면 4분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년 시점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영상을 보니까 이런 방